안녕하세요. 울산 점잘보는 곳 국무당 천심장군입니다. 저희 국무당 천심장군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원인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속 시원한 해답을 통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인생에서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운이 아닌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곳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국무당 천심장군을 찾아주시고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